야, 나 이렇게 더 들어야지. 자, 그대로. 그대로 맞춰야 되는데, 나 이렇게 내려가 있어. 스윙, 스윙, 발, 발, 발. 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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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윙. 볼을 먹어 천천히 해도 돼. 맞춰줄 테니까. 하나, 둘, 하나, 둘, 발. 발. 그냥 발만 하나, 둘. 네, 그래. 얼음발은 그대로 놔두고. 자, 왼발만. 자, 왼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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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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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만 쓰라고, 왼발만. 왜 자꾸 같이 쓰려고 그래. 왼발만 쓰라고, 왼발만. 오른발은 거기서 계속 뛰고. 오른발은 거기서 계속 뛰고. 뛰고 있고. 왼발만 왔다 갔다 이것만 하라고, 이것만. 그렇지? 뒤로, 더 뒤로. 기다려. 기다려. 스윙, 기다려. 그렇지?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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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서 움직일 때 봐 봐. 기다려. 얼마든지 여유 있어. 얼마든지 여유 있다고. 급해지면 또, 똑같이 급해져. 기다려. 기다려. 또 들리. 그렇지? 발 나가면서. 더 앉아. 무릎을 더 앉아야지. 나가면서 무릎을 앉아. 앉아. 무릎을 앉아. 이게 나가면서 앉아야 된다고. 뻔창단지 하지 말고 나가면서 중심이 이르게 가야지. 중심이 왜 서버리니까 어떻게 돼? 들어버리지. 자세가 이게 앉아야 돼야지. 그렇지?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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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기다려. 더 발, 발. 발 빠졌다가. 앉아. 중심이 오른발, 오른발. 오른발. 어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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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연습할 때 습관들이 낮추고 와서 여기서 이런 측면이 아니고. 네? 이렇게 서 있어요. 4시간 때. 꽁이 낮으면 나도 낮춰줘야지. 자, 하나, 둘. 되도록이면 내 눈높이하고 똑같이 맞추려고 생각해요. 내려오면 그래도 나도 안 젖으면 내려야 하는데. 볼은 떨어져 있고 내 시선은 여기가 있고. 시선하고 똑같이 가요. 시선. 시선 높이. 습관리. 습관리. 이 상태예요. 자, 볼이 여기에서 이 높이 정도 올 거야. 그러면 낮추이 내려가 있어, 올라가 있어. 여기에서 잡아야 돼. 그런데 이걸 맞추려면 어떻게 돼? 안 그래? 자, 다시. 낙회 더 들어야지. 자, 그대로. 그대로 맞춰야 하는데. 낙회 내려가 있어. 그렇지? 낙회. 그러니까 더 앉아버려야지. 낙회 내리지 말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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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높이하고 낙회하고 높이하고 내 툰높이하고 대독이면 이렇게 맞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잡아야 하는데. 내려가 있고 자체에 서 있고. 계속 올라가는 거야. 이거 이 정도 이 수빈이 자체를 잡으려면 볼이 이렇게 꽂혀야 해. 뭐 탭배 선수들 보면 낙회 이렇게 했잖아, 이게. 왜 그럴까? 그것도 많이 꽂히네. 걔들은 이렇게 꽂혀. 지금 날로운 볼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낙회를 내리고 있어. 들잖아. 이렇게 쳐야지. 네? 그러니까 그 높낮이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 볼 높낮이가 있어. 각도가 좋은 사람이면 낙회를 떨쳐야 하고. 각도가 높아. 그러면 낙회를 들어줘야 하잖아. 그런데 안 보고 그냥 습관적으로 들어가 있잖아. 그래. 낙회. 또. 일어서 써. 그렇지. 그렇지. 눈, 눈 확인하고. 눈이라고 계속 확인해. 네. 확인해 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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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더. 더. 낙회를 더 세워야지. 그렇지? 안 뜨게 하려면 낙회를 세워줘야 하잖아. 세워. 낙회를 세워줘야지. 낙회. 낙회. 더 들어. 더 들어. 더 들어.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있는지. 그렇지? 낙회. 더. 더 더 더. 낙회 봐봐. 낙회시 내 몸 중앙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 상태에서. 꼬이. 강하면 내리면 되는 거고. 뚫으면 역도 안. 네트 높이에다가 맞춰봐. 네트 높이. 더 높이에다가 이렇게 맞춰봐. 어? 그 네트 높이. 네트 높이. 네트 높이. 더 앉아야 돼. 그렇지? 네. 또 안 뜨. 안 뜨잖아. 데려가시니까 자꾸 뒤니까 뚫는 거지. 응? 더 뒤로 가야지. 더 뒤로. 더 뒤로. 시비할 때 여기서 안 해. 여기서 한단 말이야 대부분이. 그럼 여기서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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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저. 또 발. 또 발. 어? 이리 오면 이리 가. 이리. 발이. 이리 줘봐. 이리. 이리 이리. 이쪽으로. 이리 가라고. 가서 스윙을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밑이잖아 안 되니까. 얘 몸이 중심이 따라가야지. 골쪽으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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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놓고 지금 좀 전에 어떻게 했어. 그러죠? 빨리 도와야지. 좌우로 생각해. 좌우로. 한쪽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더 내려. 좌우로 내려. 내려. 이걸 끌어 당기는 게 아니고. 이걸 끌어 당기는 게 아니고. 끌어 당기면 내려가. 그러면 팔을 앞으로 뻗어줘요. 그렇지? 자. 접었다가 앞으로 뻗어주면 돼. 접었다가 앞으로 뻗어주면 돼. 이렇게. 그런데? 천천히 뻗어봐요.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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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을 접었다가 편하게 던져. 편하게 던져. 그렇지? 더. 더. 던져. 던져. 그렇지? 지금처럼. 더. 끈지면 내리지 마요. 그냥. 여기에 펴만 주면 돼. 알겠습니다. 펴질 때. 여기서 맞아야 돼. 잡고. 펴어. 여기서 맞는 게 아니고. 여기서. 그러면. 이 정도 왔을 때. 여기에 왔을 때 팔이 펴져야 되잖아. 볼 오는 속도하고 나가는 속도가 있어야 되니까. 이게 맞아야 되지. 그런데 좀만 밀리면 이런 거래. 볼 스피드를 못 잡으면 100% 이렇게 돼. 이렇게. 그러니까 끌어내린다고. 또. 봐. 위치 봐봐. 던져. 던져. 던지라니까.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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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봐.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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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봐.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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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봐.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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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해, 해. 자, 앉아. 내려, 떠. 라켓을 여기지 말고. 들고, 들고. 하나, 둘 이렇게 돼야지. 하나, 둘 이게 아니라.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 들고, 하나. 들고 내려올 생각을 해야지. 떨어진 분은 들고 내려올 생각을 해야지. 내리지 마. 더 들어, 더 들어. 들어, 내려. 그러지, 내려. 라켓 꽉 잡지 말고. BETSY.